공병호 TV의 공병호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언론은 이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다합니다. 대장동 사건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뽑힌 이재명 경기지사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이라서 미묘한 파장이 예상된다. 다음은 그동안 청와대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서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가 지난 10월 5일날 처음으로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논평한 바가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언급이라서 일각에서는 분위기가 심상찮게 돌아간다 이런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월 12일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발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만나거나 통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면담 요청이 있었고 그 면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협의할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추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간의 면담을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이 12일날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월 12일날 홍준표 후보 대통령과 이재명 면담 신청에 대한 비판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sns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올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정당의 총재가 아닌 평당원입니다. 대통령은 공정한 대선관리를 하는 자리입니다. 특정당 후보에 비밀 회동하는 것은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대선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대당동 개발 비리를 공모하며 은폐한다는 의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자각하시고 자신의 신중을 신중을 저신의 신중을 기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부디 잘못된 만남이 되지 않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홍준표 후보의 주장입니다. 다음은 10월 10일날 김기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의 대통령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점 지적입니다.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는 10월 10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서 진실을 규명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 좀 더 아주 부정적인 그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으로 해석된다. 특검을 촉구하는 압도적 국민 여론을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배척하고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의 몸통을 비호하는 길에 선 것이다. 얘기해서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의 몸통이라는 것은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이야기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이렇게 발을 맞춰서 사건을 실질적으로 은폐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심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수사 상황이 뒷벽영에는 청와대와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발언으로 특검의 피로성은 더욱 절실해졌고 비리를 덮으려는 권력에 맞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특검을 실시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하산길에 들여선 권력이라 할지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 대선 후보의 비리를 덮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산길에 들여선 권력이지만 현재 이재명 지사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문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김영삼 정부의 말기 때도 결국 유련 대선 후보의 비리를 돈과 관련된 비리 문제를 파헤치는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당선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의 흉중을 정확히 알기 힘들지만 친문 세력들 가운데서는 이재명 지사가 권력을 쥐게 되었을 때 자신들에게로 향할 수 있는 공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을 것입니다. 늘 궁금한 것은 그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왜 대법원 판결에서 살아있는 권력이 개입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점입니다. 개입했으면 분명히 원론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해서 이렇게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는 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설령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지사의 비리를 덮는데 협조한다고 해서 이재명 지사가 당선되고 나면 권력을 쥐고 나면 크게 고마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와 같은 그런 부류의 인간들은 뭔가를 성취하게 되면 자기가 잘나서 성취했다고 했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성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정도대로 비리를 파헤치는 것을 그냥 방임한다면 내버린다면 이것은 바로 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가 완전히 갈라서는 것을 뜻합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10월 12일 날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재인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분위기가 바뀜에 따라서 이재명의 대타로 유시민과 김부겸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다시 10월 10일 날 최보식 기자는 좀 더 문제성이 있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오늘 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지만 3일 천하로 끝날 공산이 높습니다. 이재명의 구속은 여권 안에서도 나올 정도로 상식선으로 볼 때 충분히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경선에서 후보 확정된 이후에 이재명을 낙마시켜야 완전히 다시 경선판을 짤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가능할지 모르나 구체적으로 김부겸 총리나 유시민 등을 투입해 새로 경선판을 꾸린다는 시나리오입니다. 현 정권 사람들은 정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친문 세력들은 이재명에 대해서만 늘 불안하게 생각해 왔을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대할지가 너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내가 돕고 싶어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이 돕고 싶어도 어떻게 도울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너무 큰 사건에 이재명 지사가 연루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돕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그냥 문 대통령이 방임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재명 지사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 문제가 아주 초미의 관심사가 상당 기간 동안 될 것을 봅니다. 너무나 큰 사건입니다. 덮는 것도 여의치 않고 그렇다하여 정면 성불을 벌리는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국민 여론 때문에 국민의 저항 때문에 국민의 한 것 때문에 이 사건을 파헤치지 않을 수 없는 그로 인해서 이재명 지사가 다시 낙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문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향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저녁에 가장 중요한 배 ruh이 있는 거군요.